오늘 17일 저녁 중국 베이징과 허베이성 쪽에서 저기압이 오기 때문에 저녁에는 날씨가 흐려지겠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 저녁 정도에 오키나와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이 상황은 보시면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18일 정도에 일본에서 오키나와의 장마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중기예보센터 그 다음에 미국기상청 독일기상청의 예보를 보시면 18일과 내일 18일과 모레 오전까지 비가 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에 지금 보시는 것은 일기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일본 시코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월 16일에 그 우리 저기 어디 봤을 때는 그 뭐였죠? 고기압 1016헤토파스칼 STNR 정체 중인 저기압이 오늘 5월 17일을 보면은 지금 시코쿠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지금 1020헤토파스칼의 이 고기압, 따뜻한 고기압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게 하지만 이 바다는 차갑단 말이에요.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나면서 이 바다를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 남풍을 타고서 이 대한민국의 남해안과 서해안 쪽에 영향을 주면서 이 지금 보시면은 일기도상에 이 그 저기 뭐죠? 포그가 표시되어 있죠? 안개가. 그래서 안개가 끼게 됩니다. 이 바다 안개가 끼면서 아무래도 교통, 운전하는 데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시코쿠섬에요.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날씨는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전에는 따뜻하겠지만 오늘 저녁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이 그 저기 어디 있죠? 이 베이징, 이 베이징 쪽의 이 저기압이 지금 1200헤토파스칼이죠. 이 저기압이 저녁 정도에는 한국에 내려오는 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날씨가 지금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5월 17일 수요일 오전에는 날씨가 따뜻했지만 저녁에는 날씨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먼저 그 아까 보시면은 우리가 그 저기 어디죠? 윈디를 봤을 때 오늘 저녁 5월 17일 저녁에 일본 오키나와, 나하 쪽에 많은 비가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 쪽에 장마전선이 중국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뭐죠? 장마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저녁, 5월 17일 저녁 아니면은 내일 중으로 오키나와의 장마선언이 일본 기상청에서 오키나와의 장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내일과 모레 오전까지 지금 유럽, 미국, 독일의 기상청에서 시뮬레이션을,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비가 온다. 제주도와 남해안의 한국에. 그리고 오늘 일기도를 보시면은 저기압이 북경 베이징 쪽에서 내려오면서 천이헥토파스칼의 베이징 쪽에서 저기압이 내려오면 저녁에는 날씨가 흐려지겠다. 따라서 지금 일기도를 보시면은 고기압, 천이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시코쿠섬 쪽의 고기압에 의해서 날씨는 따뜻했을 겁니다. 따뜻했죠. 제가 볼 때는 오늘 오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녁에는 날씨가 떨어지겠다는요. 급박해. 그래서 일교차가 생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9호 섬에 있는 저 천이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바람이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남쪽과 서쪽으로 남서로 움직이죠. 하지만 이 밑에 바다는 지금 차갑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게 바다 안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그 표시가 된 안개에 의해서 지금 남쪽과 서쪽에 안개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오늘 안전운전에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